분명 나열 씨가 어렸을 때 OST를 좀 많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OST에서 알게 돼서 좋아한 그... 아 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너무 단순해요 왜냐면 제가 그때 한참 빠져 있던 게 빌보드 싱글 차트였기 때문에 저는 수업시간에 항상 그 빌보드 차트 종이를 갖고 와서 그걸 정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때 많이 혼났잖아요? 아 뭐... 그거 정리하다가 졸다가 뭐 항상 맨 앞에 앉아가지고... 아니 뭐 공부도 아니고 또 수업에 딴짓을 하다가 졸은 건 뭐예요? 잠깐 이제 하다가 잠깐 잤다가 계속 그러다가... 저도... 아 갑자기 그 생각난다 뭐 교과서에다가 그림 막 그리다가 걸려가지고 빠진 적 있잖아요 그림 뭐 엄청... 맨날 하는 짓이 그걸 좀... 근데 그림은 사실 넉넉하게 그려가지고 뭐 그래도 좀 덜 온 났던 것 같습니다